지금은 네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야 늦은 오후에 일이 끝나고 집에 온 넌 하루 종일 널 답답하게 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새하얗고 예쁜 욕실 안으로 들어갔어 자 차가운 욕실 바닥이 너의 지치고 뜨거워진 발바닥을 마사지해주는 걸 느껴봐 넌 이제 수도꼭지를 조심스럽게 돌리고 물살이 너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감촉을 느끼면서 물이 최적의 온도가 되도록 조절하고 있어 따뜻한 액체가 등골을 따라 흘러내리고 너의 그 모든 걱정거리가 녹아내리면서 그와 동시에 몸에 묻어있던 더러운 것들 역시 함께 씻겨나가는 기분 좋은 감각을 느낄 수 있겠지 목덜미랑 가슴으로 떨어지는 뜨거운 물의 온도를 느끼면서 그게 주는 부드러운 기쁨에 만족할 거야 자 이제 샴푸랑 린스 사용하고 아 어제 샀던 딸기향 바디 샴푸도 써봐야지 그치? 그 향기가 네 몸에 스며들게 말이야 그 향이랑 감촉이랑 만끽해보는 거야 너의 고민거리나 일상 속의 문제들 그리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과 내일 처리해야 할 일들 역시 머릿속에서 털어내보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은 이 순간은 오직 너만을 위한 시간이니까 하루 중 유일하게 모든 걸 벗어던지고 마음껏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조금 무서울 수도 있긴 해 만약 네가 세수를 하지 않을 거라면 걱정할 게 없긴 하겠지만 말이야 그치? 그 간단하고 별것도 아닌 일이 매일 하는 일인데 말이지 그 간단하고 별것도 아닌 일이 있잖아 손에 비누 거품 만들고 얼굴에 문지른 뒤에 다시 물로 모두 다 흘러내리는 그런 반복적이고 쉬운 그 행동 말이야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? 얼굴에 거품 다 제거하려면 시간 얼마나 걸릴까? 3초? 5초? 뭐 6초? 7초?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간 말이야 아무것도 그 짧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사이에 말이야 갑자기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 말이야 갑자기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좀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 넌 지금 그 샤워 부스 안에 있고 벽이 널 둘러 쌓인 채로 갇혀 있으니까 유일하게 막히지 않은 쪽은 샤워 커튼이나 아니면 습기가 쳐서 반대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유리가 막고 있겠지? 널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은 없을 테고 넌 그 욕조 안에서 도망칠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을 테고 그치 그저 거기서 멍하니 얼굴에 비누칠만 하고 그냥 손으로 거품만 흘러내릴 수밖에 없잖아 어둠 속에서 그냥 무력하게 말이야 어? 아 그냥 눈을 뜨고 세수를 하면 된다고? 그치 뭐 그냥 눈 뜨고 세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 무서운 것도 덜 하고 어둡지도 않고 적어도 뭔가 위험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음 비누가 물을 따라서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알잖아 어 결국 아마 눈을 감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픈 눈을 씻는 동안 넌 또 더? 터무니없고 황당하고 그런 망상들을 하게 되겠지 예를 들면 귀신이 천장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상상이나 거울 속에 있던 또 다른 네가 널 지켜보는 상상이라든가 아니지 네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집에 숨어서 사는 노숙자 괴담 같은 건 없다 오싹했잖아 그게 싫으면 배수구에 사는 괴물 이야기 같은 건 어때 아 그래 이건 어때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스토커가 나으려나 널 커튼 밖이나 뭐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널 죽이려고 너는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막 눈을 비비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고 물소리 때문에 귀는 먹먹하지 뜨거운 물줄기 때문에 네 피부 감각도 무뎌져 있을 거야 그치? 진짜 공격당하기 딱 좋은 나약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넌 눈을 빨리 씻어내고 앞이 보여서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어 근데 욕실 안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대박 그냥 상상이잖아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냐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근데 또 굳이 얘기를 해주자면 말이야 어... 어느 날 네가 비누를 다 씻어내고 눈을 떴을 때나 아니면 샤워를 다 마치고 커튼을 열어서 수건으로 손을 뻗었을 때나 네가 뭔가 예상하지 못한 거 아니면 욕실에 들어왔을 땐 전혀 보지 못했던 게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아마 내가 아까 말했던 귀신이나 괴물 뭐 사이코패스 살인마 그런 건 아닐 거야 말했잖아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내가 널 쳐다보면서 변기 뒤에 숨어있거나 수건 거리 앞에 서서 수건 대신 내 옷에 물기를 닦기를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겠지 그리고 네가 상황을 파악한 순간에 네 비명 소리로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말해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들어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 내가 이래 보여도 충격이나 공포 같은 거 연출하는 방법을 꽤 많이 알고 있거든 특히 네가 가장 나약한 순간에 말이야 아 참 그리고 오늘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냥 하던 샤워 계속 하면 돼 편안하게 그리고 몽롱하게 하던 거 계속해 분명히 말하지만 그게 오늘은 아니니까 다음에 봐 아무 written error 이렇게 들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